박자 태나씨는 아 진짜 복원상 힘든다 제가 이제 포미닛 팀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체인지라는 솔로곡으로 이제 활동을 잘못했었었어요 그때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겨울이었거든요 밖에서는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었고 물탱크를 준비를 사장님이 말씀 없이 미리 해두신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뜨슨물일 줄 알았어요. 물이... 뜨슨물? 여러분이 뜨슨물이에요. 야슨물?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. 영하 11도 물은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저도 한두 번 하다가는 괜찮은데 테이프 갈고 이럴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숙상하고 그때 처음으로 진짜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구나. 저는 웬만한 거는 진짜 다 참을 수 있거든요. 골반 100번 튕겨도 안 힘들고 진짜 엄마, 아빠 못 봐도 안 힘들고 다 안 힘들었는데 그날 진짜 제 한계에 다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화가 나면 건방져져요. 그래서 막 내뱉는데 아 먹고 살기 힘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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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장미야. 스타트! 스타트! 미카 쫌ď spl None一些 whoa! 아 이제가 테이프 가지죠. 오 멋있어! 야.. 오! 오! 아! 너 누구를 깨칠까?! 넌 누구를 깨칠까?! 너 누구를 깨칠까? 아... 잘 힘들죠. 사실은 외톨이 한...